비트코인이 정부를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피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토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이처럼 발전할 걸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더 좋은 돈입니까? 이건 그냥 역사가 증명한 거예요. 이걸 아직도 비트코인은 투기 수단이고 애들의 장난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뭐냐면 국민들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산의 가치가 etf라는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게요.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초기에 그냥 제일 급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마운트 복수가 해킹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최초의 거래서인데 일본 마운트 복수가 생기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메일을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소액을 갖다 p2p 거래로 할 때는 안전성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유동성이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운트 복수가 되니까 여기는 단일한 가격에 그냥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시장이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돈이 들어와서 가격이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etf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그때는 개인들이 이렇게 유동성을 넣는 시장이 생겼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거는 그 자산에 대한 가치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본래 p2p 화폐로서 개인과 개인이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맞아요. 이게 예컨대 마운트 복수나 우리나라 업비트나 빚성 같은 거래소가 없고 그리고 만일 etf를 갖다 통한 어떤 자본시장에서의 자본 유입이 없다면 지금 가격이 얼마가 가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p2p를 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의 어떤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는 화폐로서 이걸 강조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만들면서 중앙실내기구가 없는 화폐라는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앙실내기구가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p2p 화폐 그러니까 은행 없이도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게 비트코인의 하나고 이게 개인의 어떤 자율과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는 비트코인이에요. 또 다른 중앙실내기구가 없는 게 뭐냐면은 무분별한 화폐발행을 하는 은행과 중앙은행이 없고 중앙은행은 본원화폐를 발행하고 은행은 신용화폐를 갖다 발행하지 않습니까 대출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없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은 2100만 개란 한정된 통화정책 그리고 4년마다 반씩 줄어드는 투명한 통화정책 반강기를 통해서 이게 또 p2p 화폐의 특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반강기가 있고 한정된 발행량이 있는 p2p 화폐인 비트코인은 무엇을 위한 비트코인이냐면 가치 저장수단을 위한 비트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개인의 자유라면 하나는 가치 저장수단 두 개를 사토시 백서에는 있는 거지 p2p 화폐로서 개인과 개인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가치 저장수단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냐 가치를 저장하는 건 개인만 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도 저장하고 기관도 하고 용기금도 하고 정부도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장 발전한 단계가 되냐면은 국가가 가치 저장수단으로 리저브 머니로 포함시켰을 때가 비트코인이 최고로 발전된 그러니까 돈으로서 통화 바스켓에 넣을 때가 가치 저장수단으로 최고는 여기가 가면은 최고가 되는 겁니다. 이미 기업들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비트코인은 못하고 있지만 코인베스를 하고 있잖아요. 많이 수익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0개 기관들이 하고 있잖아요. 블랙록을 통해서 이건 뭐냐면은 가치 저장수단으로 비트코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가격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p2p 화폐로 쓰는 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도리어 이분들한테는 좋아요.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조금만 써도 되니까. 그럼 좋아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비트코인을 정부가 가치 수상수단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비트코인이 정부를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피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토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이처럼 발전할 걸 미리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특징은 뭐냐면 오픈소스로서 열려 있는데 기술만 열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리고 누구나에게나 열려있고 이거를 제가 아까 중국 정부도 받아들일 전략자산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에게도 열려있고 중국에게도 열려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가지면 좋고 이 사람이 가지면 나쁜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고유의 특성으로 p2p 화폐하고 가치 저장수단인 돈으로서 누구나 이걸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 장점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가지려고 하고 제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그런 열려있는 장점을 무시하고 비트코인은 이런 거라는 특이한 성질 하나만을 강조하면서 나머지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발전을 못해요. 비트코인은 열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거나 거래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할 필요는 없고 거래소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70먹은 할머니가 비트코인의 장점은 알았어. 그런데 이 할머니 카카오톡으로 송금도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비트코인을 사야겠습니까. etf로 사야죠. 그러니까 열려있는 거고 어떻게 사느냐는 나의 어떤 능력과 기술적인 능력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 거지. 제가 뭐 그런 걸 갖다가 나는 이건 개인지급 해놓고 옳다.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그렇게 기원들이 사고 그걸 개인이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과 그러니까 투자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과 본원적인 p2p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의 기능이 절대 대립되거나 등을 쥐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둘 다 p2p 화폐로인데 하나는 뭐냐면 거래를 위한 p2p 기능이고 또 하나는 투명한 어떤 화폐 정책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작용하는 비트코인의 기능이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창환 선임기자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최종 단계의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각국 정부의 리저브 머니 준비기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로 활용될 수 있다. 대외준비자산으로. 그랬을 때 비트코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장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2014년 5월 1일 날 비트코인 가격이 1000달러 정도 했어요. 5월 1일 날. 한은이 그때 10억 달러를 리저브 머니로 비트코인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630억 달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 건 확인 안 내봤는데 우리나라 대략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수준인데 그러면 비트코인 때문에 한 6백억 달러 늘었으면 엄청난 거겠네요. 그리고 한은의 대외 리저브에 미국 국채가 천억 달러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사를 갖다 쓰면서 봤듯이 미국 은행들이 미 국채 평가선 때문에 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망기까지 들고 있으면 그걸 원리금을 그대로 받겠지만 지금 시장 가치는 장기 채권의 경우 코로나 때 제로금리 수준에서 지금 오르면서 50% 가까이 가격이 폭락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은행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연준이 채권 시장에서 팔지 말아라. 가끔은 내가 액면갈로 대출해 줄게 해가지고. 이상한 제도도 하고. 지금 미국 은행들이 지금 생존에 있는 거거든요. 돈 꿔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은이 가지고 있는 천억 달러라고 크게 변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리저브 머니는 좋은 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최고의 돈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달러는 지금 현존하는 피아트 머니 법정화폐 중에는 제일 좋은 돈이지만 달러는 그야말로 본질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역사적 사실이 1달러에 1,000개 비트코인을 사다가 지금은 1개 비트코인이 달러 6만 3,000개를 사잖아요. 뭐가 더 좋은 돈입니까? 이거는 그냥 역사가 증명한 거예요. 역사가 증명한 건데 이걸 아직도 비트코인은 투기 수단이고 애들의 장난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뭐냐면 국민들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리저브 머니가 된다는 거는 국민들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항상 역사적으로 좋은 돈을 갖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근본이제를 채택했던 유럽이 은본이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중국과 인도를 앞서 나가고 이런 것도 좋은 재화가 좋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나쁜 돈을 가진 나라의 재화를 갖다가 싼 값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많이 10년 전에 갖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 원화가치는 더 높아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부가 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저브 머니로서 저는 비트코인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단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위한 어떤 금융 자산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비상금이자 기반 자금으로서 비트코인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게 되게 이해가 속속되네요. 제가 2000년 되기 전에 IMF 전에 홍재동에 있는 지금도 있는데 그 호텔이 거기서 뷔페를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 관광객들을 거기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때 우리 뷔페값이 일본 라면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가치가 그리고 물가 수준이 높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라면값이 중국 뷔페값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돈의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신문 같은 데서 볼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잘 돼서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거는 자금 부분이고 수출만으로 먹고 살 때의 얘기고 내수도 있고 균형 잡힌 경제에서는 돈의 가치라는 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하고 이렇게 통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인플레이션 돈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 어떻게 그야말로 압축소 증장을 하거나 이렇게 노동을 집약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따라잡으려고 할 때 그때 막 뭔가 많이 팔아가지고 그냥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낼 때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사회가 수준이 됐을 때는 그 나라의 통하 가치는 국력과 비료해서 계속 올라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을 커버해 나가는 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걸 갖다가 돈의 가치를 갖다가 끊임없이 떨어뜨려가지고 물건 많이 팔고 국민들은 가난하게 만드는 게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런 식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좀 고려해볼 때가 됐다. 비트코인의 장세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국제적인 흐름 etf를 통한 기관이 유입되고 금융사가 들어오고 많은 부분들이 2024년 상반기를 통해서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 우리가 아쉬운 거는 이제 매크로 거시경제가 그렇게까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들리는 이야기를 좀 보니까 하반기 특히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불 때가 되면 불장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추측과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몇 가지 증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왜냐하면 물가지표가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면 연준이 파월 혼자만의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내리고 통화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백악관과 재무부 장관 그리고 파월 의장 삼각편대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준의 다른 강경파 위원들이 이제 올해 안 내릴 수도 있다. 심지어는 올릴 수도 있다. 내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닌데 파월 의장과 그리고 연준의 집행임원들 그리고 엘렌 재무부 장관의 이렇게 입장과 지금 발표한 정책들을 보면 금리를 내리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도 유럽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다 사상 최고치를 찍는 이유가 유럽의 은행들이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영란은행부터 계속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도 엄청나게 많은 경기부양 자금을 쏟아붓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채권을 갖다 발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돈을 푸는 단계로 각국 정부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미국의 연준만이 지금 버티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미국의 연준만이 버티고 있는 형국인데 얼마나 버틸까 이렇게 보면 5월 1일자 5월 초 뉴스인데 패드와 재무부에서 패드는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완화한다. 양적 긴축이라는 건 뭐냐면 시중에 있는 자금을 갖다가 채권을 갖다가 내놓고 그리고 자금을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회수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고 양적 완화는 뭐냐면 시중에 있는 프라이머리 딜리들이 국채를 갖다 살 수 있게 돈을 주는 거고. 그리고 양적 긴축은 중앙은행이 돈을 빨아들이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국채 매각을 통해 돈을 빨아들이는 걸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완화까지 가진 않았는데 긴축의 속도를 갖다 늦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같이 나온 게 미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을 하겠다. 20년 만에 하는 뉴스하고 동시에 나온 게 뭐냐면 2, 3분기에 미 국채 발행량을 갖다 늘리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국채 발행량을 늘린다는 건 뭐냐면 미국의 국채 발행이 늘린다는 건 달러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회가 된 김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국채를 발행하는 건 정부가 시중에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시중에서 돈을 받는 건데 시중에서 돈을 받을 때 정부가 돈을 받으면 시중 자금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개 어떤 식으로 돈을 갖다가 찍냐면 연준이 시중은행들한테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그래요. 니네 어느 어느 국채를 갖다가 사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되살게 그래요. 그러니까 연준이 직접 사질 않아요. 그럼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이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돈 안 들어요. 민간 자금을 써서 사는 게 아니에요.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미 국채를 갖다 사서 이걸 연준에 갖다 줘요. 그럼 연준은 걔네들 계좌에다가 1억 달러 수고했어. 그러니까 미 연준이 예컨대 5천억 달러를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왔어? 5천억 달라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고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국채를 사고 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저기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서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돈 없을 때는 다 연준 돈으로 국채를 직접 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냥 국고에다가 국채 1조 달러 발행했으면 1조 달러를 집어넣어 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셀프 영수증 쓴 거네요. 한은이 우리나라 정부에 마이너스 통장 썼다고 가끔 문제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은 당장 갖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국채는 뭐냐면 길잖아요. 긴데 이걸 갖다가 1조 달러를 딱 직접 줬어.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새끼들. 넣어주세요. 이거 그냥 돈을 갖다가 이게 보니까 돈이 아니라 이게 그냥 마구 찍어내네. 이거 믿어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잘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은행들은 또 족초 프라임에 들러들은 자격증 따갖고 우리 따악 하면서 거기서 또 마진도 벗고 그러니까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그냥 그렇게 찍어서 돈 벌고. 그게 지금 미국의 국채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가 내일모레 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나온 국채는 또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또 일부는 또 저기 중국 애들도 사주고 일부는 일본 애들도 죄송합니다. 애들이라고 해서 일본 정부도 사고 중국 정부도 사고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억 달러 사고 이렇게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게 달러 패권이죠. 그렇죠. 이게 달러 패권이라서 다 그러려니 해 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하염없이 이게 돈을 갖다가 찍어서 이렇게 한다는 걸 계속 믿을 수 있을까 b2인데 그것도 계속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만일 여기 의심을 가면 그러니까 의심 가지고 행동하는 국가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점점점점 커지면 달러를 리저브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좀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브릭스가 요새 약간 딴 주머니 차려는 모양새도 좀 보이고 있고 브릭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하고 미국도 곤혹스러운 게 지금 미국이 막 돈을 막 찍기 시작한 게 일본에서 배워서 그렇거든요. 일본이 뭐 하염없이 돈을 찍어도 뭐 물가도 안 오르고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대통화이론이라고 미국의 학파가 나타나가지고 기축통화하는 돈을 앞만 찍어도 다른 나라들이 다 가져가니까 괜찮다. 이게 뭐냐면 미국 민주당을 뒷받침하는 미국 진보에 놀린 거예요. 미국에서는 진보지만 우리나라가 볼 땐 타당치도 않은 건데 왜 그러냐면 일면 타당성이 있어요.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게 조금 아까 말했듯이 돈을 이렇게 퍼가지고 옛날에는 은행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고 은행에 채권을 사주는 방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늘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지 말고 이렇게 자본시장을 갖다 통해서 돈을 갖다 뿌리면 자본시장의 주식가격만 올라가고 이래서 빈부격차가 확대된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은 빚을 안 맞내고 통할 발행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아까 말한 방식대로 정부가 돈을 찍어서 갔다가 근로자들하고 기업에 직접 지원을 하자. 그게 바이든 정부가 한 정책인 거예요. 코로나 때 개인들한테 막 수표 찍어주고 태양광 하면 얼마 주고 뭐 하면 얼마 주고 한 정책으로 재정이 직접 돈을 찍은 걸 갖다 준 정책이거든요. 친환경 뭐 해서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달러가 힘을 유지하고 이런 단계에서 일정 효과를 발휘해서 경기에도 좋은 건데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 단계에서 인플레이가 안 되다 보니까 안 떨어지다 보니까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런데 금리를 안 낮추면 미국 정부가 이런 상태에서 또 어려워요. 그리고 금리를 안 낮추면 지금 겉으로는 경제 상태가 좋다고 그러지만 미국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부분적인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갖다가 어떻게든 낮추려고 앨런이 국채 바이백을 같이 실시하는 거예요. 국채 바이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채권을 사주는 게 아니라 오래된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발행돼서 오래돼서. 발행돼서 오래됐으면 은행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들고는 있는데 유동성이 떨어져서 시중에서 이걸 거래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경색을 막아주고 그래서 금융기관 사이에 돈이 잘 돌게 해서 금리를 갖다가 또 재무부가 이렇게 채권 바이백도 해 주느냐 하니까 재무부가 금리를 낮추겠구나 하는 메시지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두 가지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시즌으로 자꾸 주는 거죠. 금리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패드에서 양적 긴축 속도 안 하고 엘런이 금리나 압박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그럴 수도 있다고. 이건 뭐 증거는 아니라 의심되는 사례인데. 외국 트위터나 국내 유튜브에서도 일부 나온 얘기인데. 5월 초에 방초 예상보다 미국의 일자리 수가 크게 늘지 않았어요. 방초 24만 명을 예상했는데 17만 5천 명이 늘은 걸로 나오거든요. 엄청 하회했네요. 7만 5천 건을 하회한 거예요. 그런데 7만 5천 건 중에 7만 4천 건이 정부 고용 감사해요. 정부가 일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던 사람들을 고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고용 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시장이 환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렇다더라 하고 지금 시장이 좀 나서 이거 마사지 한 거 아니냐 통계 마사지 했다. 통계 마사지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커피가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커피. 네. 커피값이 많이 올랐대요. 그래요. 우리 사과 뺀다고 하듯이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당국이 물가 지수 마사지 해갖고 금리 인하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결과물이 도출되면 인하를 쉽사리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연준이 물가를 인하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니까 이런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했다는 증거는 없으니까. 나온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역학관계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고 또 이제 최 기자님한테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금리가 오르는 시기를 경험한 적이 없었었다. 이번이 처음 겪은 것이다. 그리고 태생적인 환경이었던 이제 금리 인하 유동성에 풀리는 조건. 내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되면. 다음기간의 기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다음기간의 Celula.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당신은 인도네.